밤에 퇴근해서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는데 저를 차가 툭 치더라고요. 툭 치더라고요. 좀 세게 쳤어요. 툭 정도는 아니었고 제가 나가 떨어졌을 때. 치었구나. 다행히 제 허벅지를 치고 제가 그래서 몸이 돌아가더라고요. 제가 백팩을 메고 있었는데 백팩을 빡 쳐가지고 제가 튕겨져 나간 거예요. 너무 놀라서 봤더니 차가 딱 저를 치고 서 있는 거예요. 도로 한가운데. 그래서 제가 갔어요. 아저씨 뭐 하시는 거냐. 보통 그쪽에서 내려야 하잖아요. 그렇죠. 안 내리고 있더라고요. 뭐 하시는 거냐고. 미안해요. 차 좀 세우세요. 그리고 제가 떨어뜨린 우산, 휴대전화 이걸 주우러 가는데 도망가더라고요. 도망가더라고요. 뺑소니. 그래서 그 순간 그간 준비를 하면서 받았던 억압과 억압과 울분과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에너지가 확 올라오더라고요. 너 잘됐다. 그래가지고. 너 울고 싶은데 안 때렸다 너. 그렇죠. 네. 또 그때 당시가 베를린을 바로 찍은 직후여서 체력 상태도 굉장히 좋았어요. 그 당시 특작 부대 출신 아닙니까. 그때 당시 몸이. 딱 한 가지 생각했어요. 딱 한 가지 생각했어요. 난 오늘 너를 잡는다 했어. 난 오늘 너를 잡는다 했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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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 동네에서 제가 3살때부터 살아서. 네. 워낙 더위. 네. 네. 어느 골목으로 빠지거나 이대로로 가거나 했을 때 막히는 신호 정체력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네.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네. 추격자가 돼요. 네. 또 베를린의 스파이 뭐 그런 거였으니까 그러니까요. 네. 뛰어 가는데 역시나 오른쪽으로 꺾더라고요. 아. 골목길로. 근데 골목길로 꺾고선 들어가면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더 진입이 아마 못해요. 통과가 안 돼요. 네네. 좌회전을 하면 일방이라서 갈 수가 없어요. 그랬을 때 다른 길로 가서 하면 만날 수가 있겠다라고 했어요. 그래서 거기로 뛰어 가는데 역시나 제가 예상한 지점에 딱딱 서 있더라고요. 이거 베를린 툴 청담동인데 완전히. 그래서 가로수길 어디 커피숍 앞에 딱 차가 있는 거예요. 어머 어머. 간도 크다. 그래서 신호 정체된 거예요. 가로수길 굉장히 불편하고. 네.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. 가가지고 내리라고 했더니 안 내리더라고요. 그래서 우산으로 내리쳤죠. 우산으로 내리쳤죠. 출만하지 출만하지. 앞에 막고서 내리라고. 네. 차를 막고.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르겠어요.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으셨어요? 하정우다 하정우다 이러면서. 그런데 제가 워낙 그때 뭔가가 에너지가 올라간 상태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안 찍더라고요. 다행히 그거가 없었어요. 뭔가 심각한다는 걸 알았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. 아니요. 안 내렸어요. 끝까지 안 내렸어요. 그래서 경찰이 오더라고요. 하정우 씨 여기서 왜 난동을 부리시냐. 누가 신고했구나. 제가 난동을 부린 것이 아니라. 이런 상황이었다. 그랬더니 그제서 약간 흥분을 가라앉히시고. 저기 경찰차에 타. 뒤편에 차 타 계셔라. 그래서 이제 그 경찰 아저씨들이 이제 연행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서 같이 이제 강남 경찰서로 갔죠. 아 기사 본 것 같아요. 하정우 뭐 달려서 뺑소니 잡아 뭐 이런 기사 본 것 같은데.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뺑소니를 치고 도망간 줄 알더라고요. 왜 안 내리셨대요. 음주.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진을 안 찍은 게 아마 영화 찍는 줄 알잖아요. 그럴 수도 있어요. 정말 경찰차 오고 하정우가 백팩을 메고 서서 우산으로 때리고 있으면 저건 영화지 뭐. 그렇죠 액션 영화. 여기까지 와가지고. 영화 쪽에서 카메라가 있고. 멀리서 와 찍고 그리고 경찰차가 오고. 우산으로 때린 건 아니고요. 우산으로 이렇게 내리라고. 아 쳤어요. 내리라고.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통 잘 나오잖아요.